바이답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몬 바이답벨 아도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엘 모셰에게 레몬을 말씀하시기를 내페시 내페시는 소울이지만요 소울이지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뜻이죠 그 때에 할 때에 또는 왜냐하면 주로 여기 있으면 만일에 라고 다 번역이 되었네요 만일 티메올 마을 마을 마을이죠 마을 마을 마을이 이제 범죄하였다 트랜스페스 부정하다 범죄하다 죄짓다 이 단어는 그 마을은 요스와스에서 이제 그 뭐냐 그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할 때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마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훔쳤잖아요 그쵸 범죄 했잖아요 하여튼 범죄 그래서 마을을 마을 했다 라는거죠 티메올 마을 하했다면 그래서 하타 죄를 지었다 또는 아 그리고 왜 혹은 왜 대아 대아 대아는 하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비 세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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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까까는요 생각 없이 생각이 가버린 거예요 실수로 미스테이크 모르고 세까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이 없이 우리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비 세까까 미 코드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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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셰는 코드시 코드시 코드시는 거룩도 되고 거룩한 것 그러니까 성물 성물되겠죠 아도나이 주님의 성물을 여기 보시면 신 unwillingly in the holy things of 호바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ASV이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고룩한 것들로 생각도 없이 하타를 했을 때 그렇다면 해비 모 모 모 모 오다 가다 가져오라 가져올 것이다 그 아샤 모 그의 아샤 아샤 속근제 영원 아 그의 아샤 모 쓰 아 알 아 양 램 수양을 가져오는데 담임은 완전하다 험이 없다 깨끗하다죠. 담암에서 왔구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담암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담암 흠이 없고 완전하고 그런 아이를 민화촌 양떼 중에서 가져올 것이다. 베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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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평가를 하는거죠. 너의 가치를 헤아려 캣쉐프 세컬의 은으로서 어림잡은 것으로 평가한 은으로 계산한 이런 뜻이겠죠. 근데 세컬링이니까 이게 몇세겔이죠. 은 몇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레 아샴 트라이스페스 오프링으로 가져오느라 소권재로 드릴 것이다. 성소의 세겔로 그 은 몇세겔을 보상재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나으셨죠? 성소의 세컬링 성소의 세컬링 성물로 인해서 성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것 이르켈랄 이슈랄라엠 그가 반응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이슈랄라엠 이거는 이렇게 페이 하는거죠. 페이 돈 냈다 갚았다 그래서 그가 그가 지금 코오데시에서 물건중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스라엘 그가 갚아야 된다 그리고 플라스에트 한 미시토 그 그 다섯 번째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 20% 를 요 셔프 더 해야 된다 알라브 거기에다가 더 해야 된다 왜 나탄 그가 줄 것이다 그것을 라코헨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왜 하코헨 그러면 제사장은 가파르 해야 된다 가파르는 덥다 속지하다죠 그러니까 이제 고헨이 받았죠 그러면 그러면은 왜 하코헨이 하페 를 한다 알라브 글을 위해서 왜 무엇으로 에이 수량으로 그쵸 양으로 에이 하샤 그러니까 속번제 양으로 그쵸 그러면 왜 니셀라 농삼을 받았다 로 그에게 그쵸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양으로 예 드렸다 라는거죠 그러면 속죄를 받는다 베이마니엔 네푸신 어떤 사람이 만일 테세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노베 또한 아세타 행하였다 아하트 한계의 미코로모로부터 미제보트 아도나인 주님의 명령 개명이죠 개명들 미제바는 미제바의 본전 개명이죠 그래서 미제보트 아도나인 주님의 개명들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아세타 죄를 범하였다면 아시르그가 그것은 로 안되는 다 아세나 그것들을 행해져서는 안되는 그 미제보트를 행했다면 르베로 야다 근데 몰랐다면 르베로 그가 몰랐었다 아시암 그래도 그는 아시암 그는 그래도 아시암 죄가 있다 그리고 나샤 아보노 그의 죄책이죠 죄책도 푸니시먼트도 되죠 그래서 아고온을 아고온을 나샤 나사는 리프트 해야된다 들어야 된다 캐리 해야된다죠 그러니까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어깨 위에 나사 들고 갑니다 아본 아본을 그쵸 죄책을 그 죄책을 주님께서 꺼내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요 해비 그가 가져올 것이다 아일 예 레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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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의 또는 속건제의 가치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된다. 그의 모르는 부주의를 위하여 부주의에 관하여 부주의한 그가 몰랐던 것에 위하여 그가 샤카 실수했던 것 그가 샤카 모르고 샤카 까먹고 모르고 실수로 샤카 했던 그 무지한 그것으로 실수를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샤카 그리고 그는 로 야다 왜 니셀라 혹은 몰랐던 것 또는 실수했던 것 아샤 그것은 그가 몰랐거나 또는 그가 몰랐거나 실수했던 것 그러면 예약을 드렸잖아요 니셀라 로 그를 위해서 용서가 되리라 대속이 되리라 이것은 아샤이다 후 이것은 이다 아샤 속근제이다 딜트 오프링이다 아샤 아샤 하나는 부정사고요 하나는 동사죠 그가 그가 죄지였던 참으로 죄지였던 그 죄다 속근제이다 알라 아도나 주님께 옆방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좀 소란 소리가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래 그 원문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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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로 5장 20절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단은 끊고 6장부터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